안녕 창닭감들이 꿈쩍한 곳을 환영해 우리만 보면 바로 롯데리아 6월 창닭감 바로 토이스토리4 토이스토리4 피규어 자 한정판 자 살 수 있는 곳이야 와 자 한번 보도록 할게 토이스토리4 롯데리아에서 토이스토리 피규어를 할 수가 있대 바로 바로 우디 우와 20cm짜리 커다란 우디 액션 피규어하고 16cm짜리 버즈 액션 피규어예요 이 피규어에 자 가격은 짜잔 18,000원 하나당 18,000원씩 판나바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걸 우와 자 언제부터냐면 바로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한정 판매한대 한 사람당 두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우와 그랬구나 오 L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대 구매할 때 우와 그렇군 이야 퀄리티 진짜 좋은걸 자 여기 어디냐면 바로 어 롯데리아야 자 각 롯데리아에서 이 행사하고 있으니까 롯데리아에 가까운 곳에 가서 한번 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애 여러분 발사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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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잘 Bear 감사합니다.